아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식탁이 너무 멋있데 여기는 조각이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작은 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이제 조각들은 조금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조각들이고 이쁘죠 아 돌탑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제도 패널 아 여긴 돌탑이 하나 많이 있네요 돌탑이 돌탑도 싸놓으니까 작품이네요 예술성이 아주 높은 저 끝부분에 스카이라인 쪽에 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끝을 저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참 좋네요 아 요 기린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돌탑이 여기는 정말 작품이에요 여기도 작품이네 작품 최만같은 거를 최풍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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